장민호 가수님과 손태진 가수님의 뛰어난 음악적 업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손태진 가수님의 과거 고복수 가요제에서의 대상 수상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매력적인 목소리가 당시에도 눈부셨음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장민호 가수님도 그와 함께 과거 대상을 차지하며 두 사람 모두 음악계에서 빼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인 지민 수원과의 만남에 대한 소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장민호 가수님의 넓은 인맥과 음악계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장민호 가수님과 손태진 가수님의 음악적 매력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공유되며 이들의 무대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다양한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각국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 복귀는 음악 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 가수님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불타는 트롯맨 갈라쇼의 시청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참여가 있었던 시절, 시청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 시청률은 눈에 띄게 하락했고, 이는 그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태진 가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무대로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팬들은 손태진 가수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의 복귀가 프로그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손태진 가수님의 무대 복귀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장민호 가수님과 손태진 가수님의 더 넓은 팬 기반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는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놀라운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손태진 가수님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글이 팬카페에 게재된 후 팬들은 7천 권이 넘는 댓글을 통해 가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반응은 손태진 가수님의 깊은 인기와 팬들의 끈끈한 애정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팬카페 파라다이스의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또한 가수님의 매력과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태진 가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태진 가수님과 그의 팬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한국 음악계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팬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는 가수님에게 큰 힘이 되며, 이는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서 불가결한 동력이 됩니다. 팬들과 손태진 가수님 사이에 이러한 교류는 음악을 통한 소통과 감동의 아름다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손태진 가수님의 활동과 복귀 소식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수님의 무대 복귀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더 많은 빛나는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손태진 가수님의 꾸준한 발전과 성장 과정은 팬들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님의 잠정적인 휴식과 이후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끝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복귀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약 6개월의 휴식 후 컴백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열망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가수님과 그의 팬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감은 소속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수님의 다짐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의 회원 수가 2만 6천명을 넘어서며 가수님의 영향력과 인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느 유튜버의 의혹 제기와 언론에 과장된 보도로 인해 가수님께 큰 정신적 압력이 가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수님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정보의 일부만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 가수님은 트로트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가수님의 멋진 복귀를 위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가수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가수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수님과 팬들 사이의 소통과 교감을 더욱 강화하고 가수님의 예술적 여정과 팬들의 열정 사이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손태진 가수님과 박민수 가수님의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약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 사이의 깊은 우정과 무대 위에서의 환상적인 조화는 두 사람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감성이 어우러진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손태진 가수님과 그의 팬들 사이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70대의 팬들에게서 드러나는 애정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자녀들로부터 배운 후 열정적으로 응원의 글을 남기는 모습은 손태진 가수님의 목소리가 세대를 초월하여 감동을 전달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위안을 제공하며 팬들은 그의 무대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가수님의 팬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큰 감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모두도 그의 음악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 가수님의 방송 출연 소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가 TV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소식은 항상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손태진 가수님의 예술적 여정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무대 복귀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의 무대 복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팬들은 그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나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가수의 음악이 담고 있는 감정과 메시지는 그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그의 곡들은 현재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다채로운 취향의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태진 가수를 천재 가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능력과 예술적 재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며 그의 곡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손태진 가수의 인기는 그가 어떤 무대에 서든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힐링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손태진 가수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활동이 어떤 모습일지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진 가수의 무대 복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의 팬들은 그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나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